안녕하세요. 생명과 레이스와 함께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위권을 위한 생명과학 하반기 학습법을 주제로 하여 캐스트를 찍게 되었습니다. 상위권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느냐?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기준은 개념학습과 기출학습이 완성된 단계를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위권은 기출에 대한 충분한 예의가 있기 때문에 기출과 유사한 문제가 실제 올해 6평, 9평 수능에 나온다면 매우 빠르게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하반기 때 어떤 훈련과 학습을 하면 올해 수능에 의미있는 등급 점수를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연습으로 감각을 유지하자 국수형과 다르게 탐구과목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학습을 소홀히 하거나 쉬어도 꽤 많이 까먹습니다. 그리고 점수의 변화폭이 꽤 커요. 그런 측면에서 꾸준히 문제풀이를 통해 감각을 유지하지 않으면 상위권일지라도 꽤 탐구에서는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게 이제 수능에서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당황스러움에 익숙해지자 이건 바로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에 쫓겨가면서 문제를 푸는 그 상황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제 학원을 만약에 다니신다면 학원에 가게 되면 처음에 테스트 보죠. 근데 그 상태는 시험장의 성경과 꽤 많이 달라요. 시험장에서는 국수형의 모든 상처를 안고 마지막 교시에서 과학탐구를 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한 상태 그리고 30분이라는 시간에 쫓겨가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평소에 본인이 문제풀 때와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시간에 쫓겨서 문제를 풀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문제풀은 훈련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크게 두 개의 시즌으로 나눠서 학습하는 걸 제안드립니다. 공통점도 있겠고요. 다소 차이점도 있겠습니다. 6평 지급부터 9평 전까지는 개념문항은 신속 정확하게 푸는 걸 목표로 학습을 합니다. 왜냐? 이 개념문항은 사실 상위권은 개념을 몰라서 틀린다기보다는 시간에 쫓겨서 실수를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념문항도 문제풀이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출문제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한정철 컨텐츠로 예를 든다면 RGB 기본용은 모의고사로 상위권이라면 하루에 한 회 정도씩 꾸준히 풀어주는 거죠. 그럼 점점 실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념문항은 단순히 실수 없이 맞춘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안 되고요. 빨리 맞춰야 됩니다. 기본 문항에서 시간 확보를 해서 그 확보된 시간으로 어려운 추론형 킬러문항에 대한 풀이 시간을 갖출 수가 있는 거지. 이 킬러문항은 킬러문항 자체 풀이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기본 문항 쪽에서 시간 세이브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론 문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어렵다고 하는 유전 또는 비유전에서는 맞전이나 근육 이런 파트에서 시간이 좀 걸리죠.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나의 풀이법이 있다 하더라도 꾸준히 강의 수강이나 문제풀이를 계속 해줘서 다양한 풀이를 고민해 봐야 돼. 그 고민하는 과정에 문제풀의 경험적 지식이 점점 쌓여가면서 실제 다양한 문제, 당황스러운 문제, 시간에 찍혀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시험장에서 유연한 풀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9평에서 수능 전까지는 이제 좀 더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기본 문항에서 실수 없이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RGB로 기본 문항 훈련을 해주면서 그리고 다양한 풀이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문제풀이로서 문제풀을 늘려야 돼. 예를 들어서 저의 컨텐츠를 읽자면 계속 홍보하게 되는데 자본기, 로지겐제, 그리고 또 혼자 스스로 연습한 용으로 만들어진 만점 시퀀스 이쪽에 추론용 문항이 꽤 많이 있어요. 그 문항들을 통해서 다양한 풀이를 고민해 보는 거야. 제가 실제 현장 강의에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설해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 이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해달라. 본인의 정립된 풀이가 있고 강사가 소개하는 풀이가 있어. 그래서 그 괴리감이 분명히 있죠. 그 괴리감을 좁혀가는 과정이 추론용에서는 되게 중요한 학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풀이를 고민하면서 본인들도 실제 문제를 새롭게 만났을 때 유연한 풀이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신 출제 경향을 파악한다 해서 이건 바로 뭐냐. 기출 중에 제일 좋은 기출이 뭘까요? PD님. 기출 중에 제일 좋은 기출. 어떤 기출이 제일 중요한 기출일까요? 수능 기출? 그럼 시기로 하면 작년 기출, 올해 기출. 올해 보는 기출이겠죠. 올해 수험생들이 3월부터 쭉 보는 다양한 모의고사 기출들. 중요한 기출이라면 올해 6월 평강, 9월 평강 기출. 평강 기출. 이게 최신 기출인 거지. 이 최신 기출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해 수험생들은 사설 모의고사만 계속 풀지 말고 9평 이후에 수능 전까지 이 마지막 파이널 시기 때는 올해 최신 기출, 신상 기출을 꼭 풀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그거 풀어보는 것이 단순히 문제만 풀어보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한종철 강자로 하면 최종 점검이라고 하는 마지막 파이널 교재가 있는데 이건 별다른 건 아니에요. 정말 라이트합니다. 교재 자체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라이가 번거로운 거, 즉 올해 신상 기출들을 정리를 해드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중요한 초론형 문환들은 평가원 식으로 문제를 변형해서 그 부분을 제가 강의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복습용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이 문제만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빈출 선지들에게는 매우 익숙해지지만 자주 나오지 않는 그런 희귀한 선지나 개념들은 우리가 놓치게 돼요. 그런 부분들도 마지막에 점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최종 점검이라는 교재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크게 두 개의 시즌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름의 캐릭터를 갖고 문제풀이 훈련을 해보라는 취지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구평의회는 풀모의고사 30분 동안 숨은 문제를 시간의 압박을 느껴가면서 문제를 푸는 훈련, 그런 당황스러움에 계속 노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에 쫓겨가면 평소에 내가 풀 수 있었던 문제도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죠. 그 상황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래서 상위권이라면 구평의회는 하루에 풀모의고사를 한 회씩 풀어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겠지만 요즘에 꽤 많은 수험생들이 구평의회는 하루에 실무 하나씩을 풀면서 계속 감을 유지하고 있어요. 실전 연습, 시간 관리, 실수 줄이기 그리고 당황스러움에 계속 노출을 본인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모식도로 표현을 해보면 6평 직후부터 꾸준히 RGB를 활용해서 기본 문항 훈련을 해달라. 그리고 자료분석의 기술과 로지겐제, 만점 시퀀스와 같이 초론형 문항을 다루는 교재,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풀이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 그리고 철철 실모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해가면서 마지막으로 올해 신상 기출, 그리고 자주 나온 빈춘 선지 뿐만 아니라 수능 개념에는 포함되지만 자주 나오지 않았던 것들도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해달라. 이게 저의 여러분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노력 꾸준한,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잘 하셔서 올해 끊임없는 반복으로 만점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화, 화이팅!